안녕하세요. 디자이너 유니티입니다. 저는 2학년 패션 디자인 수업을 맡았었는데요. 벌써 한 학기가 끝났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.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느라 숙제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열심히 치느라고 이제 뭔가 마음이 조금은 지쳤을 텐데요. 방학도만 또 잘 쉬시고 또 패션적으로나 많은 영감들 받으면서 또 다음 학기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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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